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 계속 TSC 제4부분 22부터 25까지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이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 시작할게요. 21. 니 조모 이반 쪼슴마? 주말 보통 뭐하세요? 조모 주말. 발음 비슷해요. 조모 이반 보통 일반 쪼슴마 뭐하세요? 와 조모 이반 자자쇼시. 와 조모 이반 자자쇼시. 저는 주말에 보통 집에서 쉽는데 쉽니다. 나는 주말 보통 자자취베소 쉬다. 자자쇼시. 工作太忙了. 周末的时候只想好好待在家里. 工作太忙了. 周末的时候只想好好待在家里. 이리 놈 바빠서 주말에는 그냥 집어만 있고 싶어요. 工作 일太忙了. 太忙了. 너무 엄청해요. 러바디지 마세요. 너무 엄청忙. 바쁘다. 일이 너무 바빠서 조모하더 시호. 더 시호 뭐뭐 때. 주말 때 즈샹. 단지 뭐뭐만 하고 싶다. 즈는 단지 뭐뭐만요. 샹는 하고 싶다. 허허 잘 뭐뭐하다. 허허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잘 뭐뭐하다. 따이짜. 따이짜. 머무르다. 어디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무르다. 따이짜. 다이짜. 장소사 부터 소지세요. 다이짜. 자이자이자 리. 자이자 리. 자이자이입배. 공소太忙了. 어떤 때는 친구를 만나고. 여기서 허허 어떤 데. 후에 뭐뭐 할 것입니다. 허 뭐뭐 잼면. 허 뭐뭐 잼면. 에이허 비 잼면. 잼면 이 문법은. 잼면 이 단어는 이 합사예요. 에잼면 비 안 돼요. 에이허 비 잼면 해야 돼. 이거 허 바투리지 마세요. 에이허 비 잼면. 여기 실수하지 마세요. 에잼면 비 절대 안 돼요. 에이허 비 잼면. 어떤 때는 친구를 만나고. 요시호 허허 허家 른 이치 칠판. 요시호 허허 허家 른 이치 칠판. 어떤 때는 가족과 밥을 먹다. 요시호 허허 데. 후에 뭐뭐 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 있어요. 자주 하는 일이. 그때 되면 나 이런 일이 할 것입니다. 그때는 후에 들어가 보세요. 허家 른 이치 칠판. 가족과 같이 밥을 먹다. 내 주말은 좀 재미없어요. 요시호 허허 허허 허허. 오 랴. 시미시마다. 아무 일리도 없어요. 그냥 있을 때. 우 랴. 하는 일이 없어요. 우 랴. 오케. 21. 너 주말 일般做什么? 주말 보통 뭐 하세요? 我 주말 일般在家休息 工作太忙了 주말的时候只想好好待在家里 有时候会和朋友见面 有时候会和家人一起吃饭 我的 주말有点无聊 22.你喜欢骑自行车吗? 22.你喜欢骑自行车吗? 买自行车和骑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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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买自行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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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会骑自行车 我会骑自行车 会能 할 수 있다 할 줄 알아요 여기서는 买自行车 买自行车 但我不喜欢骑自行车 但我不喜欢骑自行车 하지만 나 자전거를 타기 싫어요 안 좋아해요 但,但是 똑같아요 여기서 빼도 돼요 같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但是,但 똑같아요 我不喜欢骑自行车 只遍自行车 买自行车 买自行车 我没有运动细胞 I沒有运动细胞 없다 没有, 없다 运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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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细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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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윤동 다른 단어 박고서도 괜찮아요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은 음악 音乐细胞 没有音乐细胞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Eu não 정보이 horn 骑自行车太累了 骑自行车太累了 차종고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太暮暮了 너무累 피곤한다 차종고 타는 게 너무 피곤해 피곤해 虽然骑自行车很環保 但是天气不好的时候 但是天气不好的时候起不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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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나요. 역시 뭐뭐 더 나요. 비교해서 후에 이것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시부터 써주세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라떼도 마시고 둘 다 비교하다 보면 음 라떼도 나요. 비교하다가 아메리카노 더 나요. 하시메이쉬카페 더 나요. 비교 후에 어떤 것도 나요. 그리고 남자 여자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후에 다른 남자 만나다가 아 정 남자친구도 나는 것 같아. 하시메이쉬가 더 나요. 그런 말투 그런 느낌 있으면 하시로 써주세요. 오케이. 하시메이쉬카페 더 나요. 하시메이쉬카페 겁니다. 하시메이쉬카페. 하시메이쉬카페이 74을 연결하는 Helio 15살 engine 소 astrologworkingapon, 하시메이쉬카페 많이頭 하고요. 하시메이쉬카페이 Hobby 주하시는지 맞히arette 나 stageacious Lubb sept difícil. 하시메이쉬카페이 Extra 정신hasen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춥다.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그리고 매우 추워요.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그리고 TSC 제7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눈 온다. 자주 눈 와요. 그리고 또한 뜨는 뜻이에요. 동생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한국의 경우는 매우 추워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외출할 때는 유롱풀은 매우 추워요. 유롱풀은 매우 추워요. 유롱풀은 매우 추워요. 냄새 나는 유롱풀. 두고운 유롱풀. 유롱풀. 에이. 자리, 야오카이 디노안. 집에서는 난방을 해야 합니다. 매우 노안치 구워 부샤, 추. 매우 노안치 구워 부샤, 추. 매우 없다. 노안치, 노안치. 난방이 똑같아요. 근데 이건 런치와 난방 이거 띠런와 런치 달아요 런치 더 커요 띠런은 그냥 난방의 바닥에서 나오는 이건 따뜻하는 이런 가스 이런 거는 띠런이에요 땅에서 따뜻하는 거예요 런치는 뭐예요? 땅도 포항하고 그런 게 기계, 에어컨 나오는 따뜻한 바람 이 방에 따뜻한 시킬 수 있는 모든 기계 다 런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사진 놓을게요 이건 런치예요 런치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예요 런치 저는 난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다 따뜻한 지혜에서 자라서 런치와 띠런은 잘 몰라요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어떻게 키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매우 런치, 호부샤취 호는 살다예요 호부샤취는 못 살아요는 뜻이에요 샤취 여기서 내리 가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포예요? 방향포예요 샤취는 내리다 뿐만 아니라 샤취 앞에 동사부터 쓰면 어떤 행동 계속 쭉 한다는 뜻이에요 HSK5 하는 사람은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돼요 HSK4 TSC에서는 이것도 많이 필요한 말이에요 호부샤취, 호부샤취 뭐 뭐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 이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호부샤취 못 살아요 계속 못 살아요 또 슈워부샤취, 슈워부샤취는 계속 못 배워요 예를 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너무 시끄러워요 계속 못 배웠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 슈워부샤취, 슈워부샤취 뭐 뭐 맛이 어떤 음뮤수 마셔요 아, 근데 이 음뮤가 아, 맛이 너무 이상해요 계속 더 못 마셔요 더 이상 못 마셔요 그러면喝不下去 喝不下去도 돼요 예요 음 没有暖气,活不下去 남방이 없다면 못 살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怎么克服冬天的寒冷 韩国的冬天非常冷 而且经常下雪 冬天的时候基本不出门 주문的时候要穿厚厚的羽绒服 在家里要开地暖 没有暖气,活不下去 사실은 한국 저 느끼에는 북조 추위과 남조 추위가 완전히 달라요 북조는 슥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건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아요 남조는 진짜 추워요 슥도 너무 높아지고 그 물이 다 피부에 묻어서 얼음이 생겨요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중국 남쪽 가면 겨울에 가면 진짜 거기서도 난방 없어요 근데 북쪽보다 그 몸 느낌이 더 추워요 온도는 그렇게 뭐 10도 8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몸에서 그런 느낌은 영하 10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24 저는 매일 찾아봤습니다 저는 매일 찾아봅해요 저는 매일 찾아봅해요 파유舰 저는 매일 찾아봅해요 저는 매일 찾아봅해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에서 公司 회사,職員, 직군,公司,職員,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시 받지 마세요, 뭐 뭐입니다예요, 시 없으면 문장 이상예요,我 공스 직윤 아니예요,我是 뭐 뭐입니다. 工作的时候经常发郵件,工作的时候经常发郵件, 일할 때 매일 자주 보내요,工作的时候 뭐 뭐的时候 뭐 뭐 때经常 자주发 보내다, 일할 때는 매일 자주 보내요, 매일 할 때 매일 자주 보내요, 매일 해야 해, 매일 мало, 매일을 처리해야 돼요, 매일, '리, '리는 처리하다는 뜻이에요, 처리, 처리하다, 처리하다, 해결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로 해결하다, 处理,处理,处理呢,处理하다는 뜻이에요,处理,处理하다,处理하다, 해결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로 해결하다, 很多 많은邮件,每일,每天要处理很多邮件,每일, 많은 매일을处理해야 돼요, 해야 한다, 邮件很方便,邮件很方便,每일 너무 편해요,可以保护我的隐私, 且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어요,可以 할 수 있다, 保护, 보호하다, 보호하다, 동사에요,我的, 나이,隐私,隐私, 사생활요, 사생활,可以保护我的隐私,且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可以保护我的隐私, 还能传达信息,还能传达信息,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어요, 还都能 할 수 있다,传达, 전달하다, 信息,信息, 메시지,重播,重播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更重要的是,无论在哪都能联系, 更重要的是,无论在哪都能联系, 더 중요한 것은,无论 어디서나, 无论이나 뭐의 관계 없이, 在哪, 어디서든,都能联系, 다能 할 수 있다, 联系, 연락하다. 更重要的是,无论在哪都能联系, 더 중요한 거,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K,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常常发电子邮件吗? 我常常发邮件, 我是公司职员, 工作的时候经常发邮件, 每天要处理很多邮件, 邮件很方便, 可以保护我的隐私, 还能传达信息, 更重要的是,无论在哪都能联系. 25. 你是一个容易害羞的人吗? 你是一个容易害羞的人吗? 수줍분이 많은 사람인가요? 是一个 뭐 뭐的人, 어떤 평이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외향적 사랑입니다. 我是一个外向的人, 나는 내향적 사랑입니다. 我是一个内向的人, 容易,容易呢, 쉽게, 쉽게, 害羞,害羞,害羞는 순줍분, 稳줍분, 약간 부끄럽다는 뜻이도 있어요. 内向族 사람들이害羞 되게 많아요. 哎呀, 창피해요. 이런 거는害羞예요. 你是一个容易害羞的人吗? 稳줍분이 많은 사람인가요? 我是一个外向的人, 我是一个外向的人, 저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是一个 뭐 뭐的人, 是一个 뭐 뭐的人, 나는 외향적 사랑입니다. 外向,外向, 외향적. 一般和人交際的时候, 不容易害羞. 一般和人交際的时候, 不容易害羞. 보통和人交際的时候, 和 누구交際? 交際는 사귀다는 뜻이에요. 규체하다, 사귀다는 뜻이에요. 사랑과 사귀할 때는, 不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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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族食 très, 一般ульт 나타나이요. 平族就直接就勿 안 타요. 쉬게 피곤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不容易 레 不容易 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이쉬 하이쉬는 부끄럽다. 일반和人交際的时候 不容易 하이쉬 보통 사람들과 규제할 때는 잘 안 부끄러워요. 但是 在大家面前 唱歌或者表演的话 我很容易 害羞 但是 在大家面前 唱歌或者表演的话 我很容易 害羞 여러분 앞에서 노래나 연기를 하면 제가 너무 쉽게 부끄러워요. 하지만 在大家面前 여러분 앞에서 面前는 앞에요. 여러분 얼굴 앞에서 面는 얼굴는 뜻이에요. 在大家面前 여러분 앞에서 唱歌 노래 부르다 或者 아니면 演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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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노래나 연기를 하면 제가 너무 슈게 부끄러워요. 和自己喜欢的人在一起也会害羞.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부끄러워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不知道别人会不会这样. 不知道 모르는다. 别人 다른 사람 会不会 뭐 뭐 할까 말까 这样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런지 모르겠네요. 不知道别人会不会这样.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다른 사람은? 不知道别人会不会这样.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是一个容易害羞的人吗? 我是一个外向的人. 一般和人交际的时候不容易害羞. 在大家面前唱歌或者表演的话 我很容易害羞. 在大家面前唱歌或者表演的话 我很容易害羞. 和自己喜欢的人在一起 也会害羞. 不知道别人会不会这样. OK 오늘 강의는 여기가 제회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 분들이 매일 보내주세요. 发邮件给我 发邮件给我 OK 我们下次再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拜拜 拜拜 by bwd6